아주 중요한 기억을 찾았거든. 미리 말해두는데 잃어버렸던 너의 기억 속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었든 나는 아무 상관없어. 무슨 기억이든 다 괜찮다는 거야. 넌 괜찮지 않아. 내가 찾은 기억 속에 아주 많이 좋아한 사람이 있었거든. 넌 정말 꾸준히 전혀 예상 못할 얘기로 사람을 당황시킨다. 그런데. 그 사람이 날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해. 그래. 그럼 알아볼 수 있게 얘기해 주지 그랬어.